자막제공자 부탁드립니다 좋네요 왠지 Job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재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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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제 금토 1월 네 번째 사인회인데요 처음 했던 것보다 팬분들과 더 가까워진 것 같고 자주 만날뵐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다가 가겠습니다. 화이팅! 벌써 팬분들과 팬미팅을 이렇게 많이 하고 다시 또 만났는데 또 다시 뵈서 너무 좋고요. 오늘도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첫 번째 팬사인회를 마치고 네 번째 팬사인회가 되었는데요. 하면 할수록 더 팬분들과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설렙니다. 오늘 팬사인회도 무사히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팬사인회 진행하게 됐는데 우선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오늘 또한 더 재밌는 팬사인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항상 이제 팬사하기 전에 무대를 보여드리는데 원래는 보통 타이틀곡 한 곡만 보여드리는데 남사친도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항상 같이 보여드리거든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앨남뉴스 시청자 여러분. 네, 다이아입니다. 네, 오늘이 벌써 세 번째 팬사인회인데요. 어, 정말 세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항상 와주세요.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두 번째 정규앨범인데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한 다야 될 테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 남은 방송활동 더 열심히 할 테니까요. 네, 예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정규 2집 욜로로 컴백하게 되었는데요. 어, 정규 2집인 만큼 그리고 저희 9명에서 함께 처음 활동하는 것만큼 많은 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열심히 해서 감사한 마음을 보답할 수 있는 다이아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시청자 여러분 다이아 제니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팬사인회를 하고 있는데요. 어, 앞으로의 팬사인회도 많이 있을 예정인데 조금씩 조금씩 더 팬들과 가까이 소통하고 그런 다이아가 될 테니까요. 더 예쁘게 봐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은채입니다. 오늘 저희가 또 저희 두 번째, 정규 2집 욜로 팬사인회를 또 이렇게 열게 되었는데요. 어, 팬분들을 가까이서 맺는 자리라서 너무 떨리고 항상 언제나 되게 설레는 자리인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다이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